안녕하세요. 어디 회사죠? 저는 말로 기관된 이태생이라고 합니다. 저는 울림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김민서 라고 합니다. 이 팀이 어디시죠? 웨얼 유에씨라는 팀이고 굉장히 멋있는 팀입니다. 진우 씨!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.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자녀들의 메시소개 입니다. 나는 비빔밥 좋아해요. 웨얼 역시 그냥 지나칠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웨얼입니다. 제가 하는 곡은 워낙원 선배님의 에너스팅입니다. 저희 팀의 이름은 위아더월드입니다. 제 국적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요? 제 한 인 국 알겠습니다.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화이팅의 시작할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, 동빈. 안녕하세요. 와, 이거 잘 나오나? 팀 우승. 아, 팀 우승이요? 1등이요? 네. 저희가 해당할 것 같은데요? 아, 둘이 곱자면 뭐 대 봐야 하나.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뭐하고 계세요? 그래요? 저희 클래스 준비하고 있었어요. 화이팅 하고 가자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뭐하고 계셨죠? 저 지금 엄청 열심히 춰할 수가 없었어요. 땀이 안 돼. 땀이 안 돼. 아직 여분 딱 맞았어요. 제가 여분 딱 맞았어요. 연습하고 우승 한번 보여주세요. 사실 제가 섹시한 모습은 더 신기하네. 필살기. 아, 이러면 나갈 수 없어요. 저, 저요. 뭐가 계세요? 아, 저요? 어, 센터인가요? 네, 아, 센터죠. 아, 하하. 네, 제가 PTS의 센터입니다. PTS요? PTS가 아니고? 아, 진짜요? 히터지는 소리가. PTS. 셀프 게임 끝. 안녕? 시작! 힘이 힘이 들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파이팅! 오, 파이팅! 파이팅! 이게 바로 파이팅의 힘 아니겠습니까? 이게 근육, 근육 보이시죠, 근육? 수고하여, 근육. 간신 범.